생각을 바꾸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. 항상 쓸데없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 적절할 때 생각을 바꾸는 건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. 필요하다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라. 또한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. 내가 틀렸다. 당신이 옳았다. 고맙다. 미안하다. 하고 말하라. 롬 모 결단에서. 윈스턴 처칠상은 발전하기 위해선 변해야 한다. 완벽해지기 위해서도 종종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생각을 바꾸는 건 약점이 아닌 강점입니다. 사람들에게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더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도 형성됩니다. 내가 틀렸다. 당신이 옳았다. 고맙다. 미안하다는 말은 마술 같은 효과를 냅니다.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